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살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올케한테 처맞았지만 세상 그 누구도 편을 들어주지 않는 그런 불쌍한 그지같은 뭐 그런 시누이 한 분 모시고 왔습니다 제목 평소 가볍게 시짜질 좀 하면서 입으로 똥을 쌌더니 올케가 나를 팼어요 아니 신발 이게 말이 되는거냐고 이게 원지 올케에게 맞았습니다 제목 그대로입니다 제가 올케한테 맞았는데요 집안 식구들은 아무도 모르는 상태며 지난 명절 온 집안이 부산하고 어수선할 무렵 저랑 올케 둘 사이에서만 일어난 일입니다 참고로 동생은 저보다 두 살 어리고 올케는 저랑 동갑이에요 그리고 저는 아직 시집을 안갖고 동생네는 결혼한지 이제 3년 됐습니다 사실 그래요 전날 이 새끼가 결혼을 한답시고 올케를 처음으로 우리집에 데리고 왔을 때 헐 제가요 진짜 깜짝 놀랐던게 눈이 사람 잡을 눈빛이더라구요 거기다 역시나 보통 기가 센게 아니라서 저랑 저희 엄마가 반대를 좀 많이 좀 심하게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 말이 맞잖아 여자들 육감이 얼마나 무서운 건데 그러니까 일단 여우같은 면모는 없어 보였구요 순진하고 참한 외모에 비해 기가 너무나 센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여튼 그동안 결혼 반대에 앙심을 품고 있었던 건지 그게 아니면 명절 스트레스 때문에 그랬나 저도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는데 이 또라이 같은 게요 형님 잠시만요 이러면서 거실에 있던 저를 아무도 없는 작은 방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뭐야 하고 별생각 없이 갔는데 헐 이런 미친 제가요 방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한손으로 제 얼굴을 잡고는 옷장에 쳐박아버리더라구요 정확히는 제 양보를 한손으로 강하게 거머쥐고 입을 틀어막는 그런 모양새였습니다 그러니까 입을 딱 잡고 벽으로 장롱으로 빡 밀어버렸다 이거죠 그리고 당시 저는 아무런 방비도 없었기 때문에 어 하는 순간 옷장에 그대로 머리를 강하게 쾅 부딪혔습니다 진짜 이때 얼마나 사람을 세게 밀었으면 부딪히는 그 순간도 그랬지만 며칠이 지난 아직까지 그래요 두통이랑 목통증 그리고 어깨 통증을 동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튼 장롱에 쳐박힌 저는 너무 놀라 눈만 꿈뻑꿈뻑 그렸고 물론 입도 막혀있어 가지고 말을 할 수가 없었죠 그렇게 놀란 토끼 눈으로 올케를 바라보는데 이 미친년이 사람을 찢어 죽일 듯한 눈으로 노려보면서 딱 저한테만 들릴 정도의 아주 작은 목소리로 하는 말 야 이 그지같은 년아 입 좀 다물어 확 죽여버리기 전에 딱 이럽니다 그리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때 올케 손 때문에 입이 완전히 다 막혀있는 상황이라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구요 아니 조금 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 순간 저는 올케가 너무 무서워서 아무런 대응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쾅 하고 크게 부딪히는 소리가 나니까 거실에 있던 엄마랑 동생도 그걸 들었나봐요 문 밖에서 어? 아이! 이 뭔 소리가! 막 이러고 또 올케도 바깥에 그런 어수선함을 느꼈는지 바로 떨어지더니 제 머리를 만지작 만지작 정돈을 해주면서 꿍꿍아 우리 앞으로 잘하자 이 한마디를 남기곤 그대로 쇽 나가버리는데 저는요 이런 그지같은 상황과 올케가 너무 소름끼치고 무서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바닥에 풀썩 주저앉아버렸죠 그리고 올케가 밖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아무도 방으로 들어오질 않는가 그래서 결국 저 혼자 스스로 추스르고 밖으로 나갔는데요 이게요 또 나가서 보니까 다들 되게 화기애애하더라고 그래서 올케한테 맞았다라는 말도 못 그랬습니다 왜냐면 분위기가 딱 그랬어요 그 소리 했다가는 저만 미친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또 그거 말고도 올케가 너무 무서워서 말을 못한 것도 분명히 있구요 그리고 여기서 더 짜증나는게 이 얘기를 하면 집안 망신이라 제 주변의 조언도 못 받고 그렇다고 또 그냥 가만히 있자니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잠이 안옵니다 앞으로 올케 얼굴을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어요 끝으로 제 동생 반드시 이혼시키고 싶은데 누나로서 제 동생을 저 미친년과 같이 살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시키고 싶은데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조언 좀 해주세요 뒤에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아니 도대체 평소 뭔 그지같은 짓을 했길래 올케한테 그렇게 쳐맞아 어? 이유가 뭐야? 일단 그거 먼저 다 풀어봐 얼른! 대댓스니 풀긴 뭘 풀어요? 그런거 하나도 없구요 그날도 그냥 평소처럼 똑같이 했습니다 아니 설령 제가 무슨 짓을 했다고 해도 그래요 올케가 신호를 때리는게 말이 됩니까? 그 말씀을 참 이상하게 하시네요 대댓 2번 아니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고 니 잘못을 쏙 빼고 올리면 뭐 사람들이 니네 옳게 욕해줄 줄 알았냐?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들 너처럼 대가리가 텅텅 비어있는 줄 아냐고 이 그지같은거야 2번 앞에서 말도 못하고 글쓰는 꼴이란 아우 찌질함의 극치야 그동안 얼마나 비아냥거리고 신호짓을 했으면 저럴까 딱 봐도 그래 계속 참다참다 결국 터진거 같은데 야 그리고 그게 맞은거냐? 그냥 경구 수준이구만 나는 또 머리끄댕이 잡히고 귀싸댁이라도 맞은 줄 알았네 안 밟힌걸 고맙게 생각해요 애초에 니가 먼저 존중을 해주고 대우를 해줬다면 그랬다면 벌어질 일도 안했을거 아냐 대댓스니? 아니 지금 무슨소리 하시는건데요 일방폭행 피해자한테 찌질하다라고 하면 속 시원해요? 대댓이번 아니 그러니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써보라니까 이 그지같은게 사람이 무슨 개사이코패스도 아니고 멍하니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저러겠냐고 3번 그렇게 처맞고도 아무 말을 못했다는건 가족의 화목한 분위기를 깨고 싶지가 않아서가 아니라 처맞을 짓을 했기 때문에 못하는거라고 사료됩니다 얼마나 큰 잘못이길래 이런건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 하죠 그리고 본문글에서 가장 중요한게 빠졌습니다 왜 맞았는지가 빠졌는데 이거 설명 안하잖아 그럼 여기 아무도 글쓰니 편 안들어줘 대댓글쓰니? 저는요 이거 편 들어달라고 쓴걸 아니구요 아니 그리고 제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는데 피해자가 왜 맞았는지까지 다 설명을 해야되는겁니까? 내가 피해자라고 피해자 대댓 2번 말하는거 보니까 평소에 개그지같은 식자질을 좀 많이 했었나보네 5번 아니 여기 댓글들 다 왜이래요 세상에 맞을 짓이란게 어딨다고 그러는거야 누가 나한테 개쌍욕을 해도 그래 화는 나겠지만 사람을 저런식으로 대하면 안되는거죠 욕 좀 했다고 사람을 패? 저거 소시오패스 아닌가? 대댓 어 그래 평소 옳케한테 쌍욕을 했다 이거네 그러다 이번에 쳐맞은거고 그렇지 아이고 꼬시라 6번 니가 평소하는 행동이 얼마나 알갖고 그지같았으면 사람을 장롱에 쳐박아버리냐 그래 옳케 말처럼 좀 잘해라 7번 이거 옳케 이야기도 들어봐야 하겠지만 안들어도 다 알겠네요 그거 참 되게 꼬숨네 꿀꿀꿀꿀꿀꿀꿀 댓글이 읽다가 너무 화가 나서 더이상은 못보겠네요 아니 제가 대체법을 알고 싶다고 했지 언제 제 욕을 해달라고 했습니까? 그리고 자꾸 제가 뭘 잘못했을거라 라고 생각들 하시는데 그런거 전혀 없었다고요? 그냥 평소랑 똑같았다고? 그러는데 저 옳케년이 갑자기 지 혼자 미쳐 저렇게 날뛴 거라구요 게다가 막말로 시집살이가 아무리 심하다 한들 세상 어떤 정신나간 옳케가 신우를 이렇게 때립니까? 또 서로 맞짱 뜨고 싸우기라도 했으면 저도 이렇게 글 안 써요 하지만 이건 누가 봐도 일방적인 폭행이잖아 내가 피해자라고 근데도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래요 그런 당신들도 옳케한테 쳐맞고 사세요 일단 진지하게 댓글 달아준 분들 말씀처럼 부모님한테 다 말씀드렸는데요 이게요 저를 달래면서도 은근히 옳케 편을 드셔서 그냥 저 혼자라도 옳케랑 영끊고 살겁니다 동생새끼도 마찬가지인게 계속 지 마누라 편만 드는데요 그래서 이 새끼도 앞으로 영원히 안보고 살거에요 그리고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보니 그렇습니다 여우같은 면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런게 아니었네요 아니 이건 여우가 아니라 그냥 천년묵은 구렁이였어요 아무튼 진지하게 댓글 남겨주신 분들 감사드리구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아 그리고 저를 욕한 사람들은 그래요 평생 옳케한테 쳐맞고 살아라 댓글 1번 아니 도대체 평소 옳케한테 뭐라고 쳐 씨부렸길래 부모님조차도 니 편이 아닌거요 야 이거 진짜 알만하다 알만해 어? 2번 평소 무슨 짓을 어떻게 했길래 딸이 맞았다고 하는데 부모가 며느리 편을 드냐 헐 니 옳케 정신병자가 아니고서야 갑자기 가만히 있는 너를 겁주고 팬다 그걸 지금 우리들은 믿으라는거야 뭐야 아우 미친 그지같아 3번 부모님한테 일났는데도 옳케 편이다 그렇다면 이건 뭐 안봐도 비디오 4K 아닌가 도대체 얼마나 구제불능해다 인간 말종이면 지를 낳아준 부모님조차 며느리 편을 들까 그래 부모님도 아는거지 자기 딸이 어떤 인간인지 말이죠 정신나간 미친 딸년 하나 때문에 아들내미 이혼당할까 싶어 얼마나 걱정이 되겠냐고 4번 나도 항상 주제를 모르고 주둥이만 나불대는 신우년 그 망할 대갈박을 뒤에서 확 세게 때리고 싶었는데 그렇게 나 괴롭히다가 결국 첨벌을 받은거죠 명절에 친정을 아예 안보내는 그런 그지같은 집에 시집을 갔어 아우 쌤통이야 꼬시다이 5번 아이고 오죽했으면 부모조차 편을 안들까 깔깔깔깔깔 결국 자기가 무슨짓을 했는지는 하나도 안 썼네요 이거는 양쪽말 안들어봐도 감이 오지 않습니까 가만지 말대로 진짜 아무것도 안했는데 갑자기 저런거는 이거는 말이 안되잖아요 거기다가 부모님도 편을 안든다 이거는 뭔가 거대한 흑막이 있는것 같습니다 냄새나는 그런 그지같은 시궁창 감사합니다